아유 구루만이 없네 파랗네 하늘이.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정현입니다. 명의도의 경고에 오신 곳 환영합니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과의사 김종민입니다. 당뇨 재발율 0%에 도전하는 그런 선생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주로 제가 진료하는 영역이 비만 당뇨 수술. 전문적으로는 비만 대사 수술 영역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재발율 제로에 도전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당뇨 재발율 0%에 도전한다. 정말 멋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당뇨를 많이 앓으셨어요. 40대 초중반서부터 당뇨를 앓아서 제가 항상 모시고 갔을 때 100% 내과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뇨는 사실 내과 의사의 영역으로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서구에선 1970년대부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해서 초고도 비만 환자로 수술을 했더니 체중이 빠지면서 당뇨도 좋아지더라. 그래서 당뇨 부분만 좀 특화돼서 대사 수술이라고. 쉽게 당뇨 수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만 연구가 됐고 당뇨가 수술적으로 개선되거나 또 완치될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학술적으로 검증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019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도 비만과 당뇨에 대해서 수술이 국민의료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당뇨 수술은 당뇨 오기 직전부터 당뇨 온 뒤 2, 3년 이내가 제일 효과가 좋거든요. 당뇨가 왔을 때 처음 기간이 뭐든지 제일 좋다. 그렇군요. 그 이유는 퇴장 기능이라는 게 당뇨 진단받을 때 이미 절반밖에 안 남아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점점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미 인슐린 말고는 대안이 없을 때 상황이 되면 당뇨 수술도 완치보다는 그냥 잘 조절되는 학평증을 막는 목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당뇨하고는 좀 이별하고 싶다. 그러면 당뇨 진단받았을 때. 바로. 아니면 위험하다는 얘기 들었을 때. 최대한 빨리. 그때 한 번 생각. 그때 어떤 치료의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약물실과 같이 생각을 해야지. 처음부터 투트랙으로 생각을 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 일icity의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